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 여러분의 박수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분들 2021 수능 대비 지구학 1 개념을 완성하는 백야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사진이 나왔는데 그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선생님 이게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사진이 아주 잘 나왔네요. 그죠? 실물을 보면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 겁니다.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랐는데 아이들이 놀라지 마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박선희고요. 선생님 서울대학교 지구학 교육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 온오프라인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올해 수능 말고 작년 수능에 전과목 만점자가 고맙게도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학원들에 지금 출강을 하고 있고 선생님 공지사항에 오프라인 강의는 출강 학원들 다 넣어놨으니까 혹시 오프라인 선생님 만나고 싶은 학생들은 여기 찾아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지사항 확인하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수능 경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지구학 1이 수능, 2020 수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거는 2021 수능이에요. 2020 수능은 기존 교과 과정의 마지막 수능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학 또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나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죠. 여러분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모두가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시험에선 이제 득점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에서 득점을 잘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기존 내용 중에 여러분들 킬러 단원인 천문 단원이 빠집니다. 지구가 원해서. 그래가지고 천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주 파트가 있긴 한데 그때의 천문보다는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진 그런 상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기존만큼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어려운 문제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료의 해석이나 출연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서도 우리가 비천체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워했었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그거는 두 가지만 조금 명심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항상 기조로 가져가는 게 뭐냐면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렇게 불러요. 기본기가 뭐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도 이건 다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갖다 적용하는 훈련. 그러니까 중반 넘어가서 후반부로 가면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꼼꼼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선택자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 전체적으로 상위권 유입이 되게 많아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선택자도 되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아주 심하게 손해를 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 선택하시는 학생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맞춰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강좌를 갖다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 강좌를 갖다가 공부를 하면서 가져가야 될 것도 필수적인 것들 몇 가지 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은 사실 천문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어려웠었는데 그 어려운 파트를 여러분들 어떻게 공략하느냐. 그것도 여러분들 학습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공부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작년에 어려웠지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굉장히 깔끔하게 출제될 거니까 아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개념 오리엔테이션이긴 한데 1년 동안 강의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커리큘럼 영상을 선생님이 따로 찍었어요. 캐스트에다가.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선생님이 개정지구학을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15책이라는 게 이제 시작하며 보는 책이라는 책이에요. 그걸 갖다 준비해놨어요. 한 5강 정도로 짧습니다. 그래서 지구학 공부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체적으로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약간 목차 정리하듯이 쭉 훑어보는 강좌를 하나 넣었으니까 지구학이 난 생모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친구들은 한 번 보고 오시는 게 상당히 여러분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 스캔을 하는 느낌이에요. 거기다 이제 백야. 이게 이제 선생님이 개념 강좌입니다. 개념을 완성하는 백야. 이거는 지금 기준이 지금 스튜디오 강의는 조금 다른데 이거는 현장 강의 기준으로 선생님이 짜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4월 초까지 총 15주에 걸쳐가지고 개념 완성 백야를 갖다가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덩어리가 되게 크죠.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만큼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중간에 이제 약간 텀을 두고 이건 내신기관이고요. 내신기관 텀을 두고 코어 특강인데 코어 특강은 여러분들 올해는 킬러 주제를 갖다 할 거예요. 킬러 주제. 학생들이 킬러 주제가 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갖다가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겠다. 당연히 기출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작년까지 코어 특강은 혹시 선생님 강좌 들은 학생들 알겠지만 작년 코어 특강은 스피드 개념의 성격이었어요. 올해 코어 특강은 킬러 주제만 선별을 해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더 컴팩트하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해석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에 여러분들 문제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름이 재해석이라고 나왔는데 재해석이 풀네임은 아니고요. 풀네임은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이에요. 기출 EBS 교과서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파이널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올해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선생님이 좀 난이도를 많이 상승시켜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난이도가 낮게는 출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모의고사를 풀려면 여러분들 저 개념이나 문제풀이를 꼼꼼하게 하시고 파이널 모의고사를 푸시는 게 맞아요. 애들이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선생님이 뚝배기 깨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뚝배기가 그거 좀 좋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정도는 해줘야 여러분들 수능시험장 가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는 8회를 했는데 아이들의 니즈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10회차 정도로 늘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보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보는 책이에요. 마지막에 보는 책은 이거는 이제 그 추석특강으로 선생님이 진행을 하는 책입니다. 이것도 이걸 뭘 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기출문제라는 게 실제로 예전 기출문제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올해 앞으로 여러분들 2020년도에 계속 치러질 3월, 4월, 6월, 9월 7월, 9월이에요. 7월, 9월 10월, 10월 거나 못 지목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까지가 기출문제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는 책은 이 기출을 이용해가지고 총정리라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이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들 개념을 되게 여러 번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고 디테일한 건 선생님이 따로 영상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캐스트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강의 범위. 일단은 지구과학원 전범위입니다. 1호 계정이고요. 수강 대상은요. 예비, 고3, 재수생 혹은 N수생들. 근데 중요한 건 고1, 2학생이 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상관없어. 대신에 수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건 좀 감안해서 고1, 2학생들은 미리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들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재수생들은 개정된 지구과학원으로 학습을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 책들 여러분들 의미 없습니다.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선별해서 공부하기 힘들잖아. 이미 다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정 지구과학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교과 개정된 거 관련된 거 캐스트를 따로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N수생들은 따로 그걸 갖다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자료 있는데 그것도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럼 봅시다. 강의 구성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스튜디오 버전하고요. 현장 버전으로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에 공통적으로 붙는 게 문제편이에요. 한 20강 정도 문제편이 들어가는데 일단 스튜디오 버전은 약 30에서 35강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학생들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계획을 짜는데 왜 강좌 수가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30에서 35강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뭐 올바른 질문입니다. 아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더 설명해 주고 싶을 때가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내용이 좀 늘어지거나 길어지면은 강좌를 좀 끊어요. 중간에 아 왜냐하면 너무 길면은 좀 힘드니까 물론 긴 강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이에서 강좌를 완강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세요. 왜냐하면 개정지구과학도 나도 처음일 거 아니니? 그치? 여러분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이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스튜디오 버전은 그래서 굉장히 자세해요. 여러분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자세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주 수금에 한 2강, 2강씩 업로드가 되는데 완강 예정일은 한 2월 초쯤에 선생님이 완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1월달 해가지고 열심히 찍어가지고 완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학습 계획 짜실 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현장편은 대치정 현장 45강인데 선생님 강좌 수가 더 많네요.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건 강좌가 길어요. 더. 그러니까 시간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시간 차이는 아마 이게 더 길 수도 있어요.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강좌가 한 강이 길어. 이거는 딱딱 잘라가거든. 그래서 보통 한 강의 한 45분에서 40분에서 45분 정도로 딱딱 잘라서 가니까 시간은 여러분들 스튜디오 버전이 더 길 수도 있고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처음 안 한 친구들은 스튜디오 버전도 나쁘지 않아요. 이건 조금 스피디하고 현장감이 좀 살려가지고 가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현장도 15주 동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정말 디테일하게 할 거야. 현장도. 알겠지? 그래서 현장 오는 학생들은 선생님은 현장에서 대충대충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당연히 누가 대충대충 하려고 수업을 하니 열심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많이 하더라고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제 뭔가 생략을 하거나 개념을 갖다 제대로 설명을 안 한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해요. 개인적으로 좀 억울하거든.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믿고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꼼꼼하게 풀어줄게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해설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선생님이 꾸준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문제편이 책이 두 권으로 구성돼. 개념편 문제편이 있어. 문제편도 열심히 수업을 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자세하게 할 거고 됐고 현장 완강 예정일은 여러분들 현장 스케줄에 따라가니까 그거 좀 참고 좀 해주세요. 날짜 적혀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 참고해 주시고 자, 강자 특징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교과서가 이제 6종이에요. 6종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를 갖다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연구실에 있는 연구진들이 다 분석을 해서 어떤 교과서에 뭐가 들어가 있고 어떤 교과서에 뭐가 들어가 있고 다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좀 겹치는 내용들이 원래 수능에 출제가 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내용들은 다 교재에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처나 이런 것들 다 밝혀가지고 어떤 교과서엔 이게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교과서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수업 시간을 선생님이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대로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첫 순이니까 여러분들. 알겠죠? 그리고 교과서 탐구활동 정리가 들어가는데 교과서 탐구활동은 선생님이 육정교과서 다 분석해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탐구활동들 다 집어넣을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자료해석이나 출원형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까다로울 수가 있다고. 그래서 탐구활동 정리는 선생님이 꼼꼼하게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교과서, 교재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야. 항상. 이게 뭐냐면 개념하고 용어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개념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구과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 개념의 유기적 연결성을 갖다 나중에 파악해야 되거든. 그게 기본이 용어예요. 그래서 그 용어 위주로 여러분들 학습을 좀 진행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어 하나하나 세세하게 꼼꼼하게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뜻을 갖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시고 기본기를 철저하게 좀 다지면은 뒤에 거 하나도 걱정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초공사를 굉장히 튼튼하게 할 거야. 우리가. 알겠죠? 이게 기초공사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들은 집을 짓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역량입니다. 알겠죠? 집까지 다 지워줄 겁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잘 쫓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출 EBS 교과서 기반의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교재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EBS가 아직 안 나왔어. EBS는 강의, 현장 강의 하면서 선생님이 녹여내겠습니다. 그때 나오면. 알겠죠? 그래서 EBS 관련된 것들은 녹여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것도 교과서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분석을 다 해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지는 지구학에 대응해서 가장 정확한 개념을 전달한다. 이게 선생님이 장점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그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좀 이상하죠? 지구학 전공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까? 나도 마찬가지로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거든. 그리고 좀 긴가민가한 거는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넘어왔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확실하게 좀 잡아줄게요. 알겠죠? 아직 수능이 치러지지 않았잖아. 평가원도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명쾌하게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자가 구성이 되니까 보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열심히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열심히 준비했다는 뜻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자료실에 있어, 선생님이. 자료실에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도 그냥 자료실에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20번, 21번 자료에 업로드를 이미 해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기존에 연관 단원하고요. 중단원들 쭉 나와있어 키워드들 보면은 이거에 연관 단원들에 대해서 쭉 넣어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다 여러분들 제수생들 같은 경우에 이걸 보시는 게 좋고요. 새로 그냥 기존에 현역 학생들, 그러니까 고1, 2, 3 학생들은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배우는 거라서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관 단원들에 대해서 쭉쭉쭉쭉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판구조론이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G2에 원래 판구조론이 있었는데 거기다 풀론 구조론을 추가해가지고 판구조론이 구성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존 연관 단원들이 이렇게 개정 내용들이 있다. 이거는 따로 선생님이 캐스트 찍는다고 했죠? 그때 좀 지테일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은 개념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개정 연관 단원 마찬가지로 이 단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다. 기존 내용하고 많이 겹치는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킬러 단원들은 그대로 올라가는 단원도 몇 개 있습니다. 특히 뭐 엘리뉴 라니냐 이런 것 같은 거 그런 거 들어가는 단원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 온난화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이게 우주가 사실 G1에서 새로 들어간 부분인데 G2에 있던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G1에서 일부 내용들이 올라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줄 거고 여러분들 기존 G1에서 빠진 게 환경오염 단원하고요. 천체 관측 단원이 빠져가지고 천체 관측은 G2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혹시 기존에 공부했던 학생들이 있으면 그거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캐스트 따로 찍어놓을게요. 여러분들 지금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책을 보죠. 선생님 책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항상 표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이거 파란색 톤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푸른색 계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개념을 완성하는 배계화가 나올 거고 책이 어떻게 되냐면 개념편, 문제편, 필기편 이거 플러스 하나 더 있긴 한데 총 여러분들 4권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알겠죠? 4권이 제공될 거고 개념편은 당연히 개념정리 교과서 탐구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 집어넣습니다. 선생님이 마인드맵 집어넣고 OX와 빈칸도 같이 집어넣어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여러 번 N회 개념을 갖다가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될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교과서 탐구랑 마인드맵이랑 OX와 빈칸은 따로 특별하게 수업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라고 넣는 자료니까 개념 정리한 다음에 개인 공부하실 때 따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문제편이 있는데 역대 우수 기출문학 및 자세한 해설을 수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설은 끝까지 계속 손을 봤습니다. 이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알아듣기 쉽게 해설을 썼는데 그래도 스튜디오에 선생님이 문제편 촬영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편은 보니까 정주행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듣는 학생이 있는데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혹시 시간이 너무 모자르면 모르는 문제만 좀 발췌해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풀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거든 그런 스킬들을 좀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편에서는 그게 개념편에도 연습문제 몇 개 있는데 그것도 계속 설명을 하거든 그게 문제편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툴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기편인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노트를 줘요. 이 무지 노트를 주는데 선생님 판서에 맞춰가지고 필기를 하는 걸 갖다가 좀 선생님이 좋아하거든 선생님이 필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필기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필기편 뒤에 나올 건데 선생님이 필기를 해서 주는 노트도 있어요. 노트도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필기 좋아하는 학생들은 자기 노트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 친구들은 따라서 오시면 되겠고 혹시 난 글씨가 좀 내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정리를 잘 못해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정리된 것도 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작년에 선생님이 개념편 구성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책이 빽빽하게 개념 들어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인 취향인데 그 취향이 안 맞는 친구들 꽤 있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좀 큼직큼직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책을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계속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있네. 그거 말고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널찍널찍하게 잘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거 알아주시라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보시면 개념편 개념편하고 문제편이 있는데 연습문제 한 70개 정도 있고요. OX 빈칸 321문항 문제편에 한 664문항 정도 기출문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거의 이제 대략 한 1000개 정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단답형 문제까지 해가지고 한 천여 문항을 갖다가 여러분들 풀게 되는데 이것만 열심히 풀어도 여러분들 웬만한 실력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원이 끝나면 선생님이 과제를 갖다가 현장버전에서 좀 얘기를 해줘요. 스튜디오 버전에서는 따라서 오시고 그냥 현장버전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그 과제를 갖다가 차곡차곡 여러분들 밀리지 말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구과학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되게 그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일단은 개념편은요. 굳이 예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서 가도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꼼꼼하기 때문에 예습은 별 필요 없고 복습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복습을 꼼꼼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교과서 탐구 보시고 OX 빈칸 푸시고 연습 문제 푸시고 연습 문제 교재에 있는 거 개념편에 있는 거 같이 풀어줘요. 그러니까 선생님 풀이가 있으니까 같이 풀이 수강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노트를 갖다가 쓸 때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필기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필기 쭉 하시고 혹은 만점의 기분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게 1년에 걸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수업을 그 뒤에 한 번 더 찍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거기다 계속 참고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만점의 기분에. 거기에 거의 똑같은데 몇몇 단어들이 안 들어간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법, 회력법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도 나가면 딱딱 맞춰가지고 문제 푸시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이거예요. 선생님이 똑같은 말 하거든요. 자신을 믿자. 이게 왜 그러냐면 수험생활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약간 마라톤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선생님은 매년 수험생활하는 거랑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랑 똑같이 살아요. 혼자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이 나이에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체력이라도 좋잖아. 그래서 체력관리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니? 그치. 자신을 믿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를 믿어야 돼. 그게 시작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신감 이런 개념보다는 자존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믿으면서 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알겠죠? 사람들은요. 다 다르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고민, 개인의 역량은 다 달라요. 그러면은 뭐야? 나는 나의 역량에 맞춰서 쭉 가면 돼요. 어차피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알겠죠? 페이스를 잃지 말고 꾸준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분들 만점을 향한 작은 발걸음에 시작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할 거지만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함이 생명이다. 알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끝까지 잘 가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것이다. 완강을 여러분들이 하면 목표로 해가지고 완강을 하면 아마 기분이 달라질 겁니다. 실력도 달라질 거고 그때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함께 합시다. 알겠죠? 선생님하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 무조건 만점 받게 해줄 거야. 이런 허황된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여러분들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내일 모레가 될. 그렇게 만들어줄게요. 되게. 알겠죠? 하루하루 좋아지는 모습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매일매일 발전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결과가 주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여기서 드릴 말씀은 다 끝났고요.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을 만나 뵙도록 할게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뵙시다. 끝! 수업 시간에 뵙습니다. dr. 數ervice